네, 오늘의 시그널은 방금 보신 대로 BGF 류테일입니다. 자, 불경기가 지금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보면 편의점들이 조금씩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동네 슈퍼마켓을 설득하여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과일을 예쁘게 다듬어서 예쁘게 전시하고 이런 게 먹혔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럴싸한 간판의 메이커를 좋아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보면 카센터 다 없어졌죠. 동네에 무슨 산돌 카센터니, 무슨 형제 카센터니, 동네에 오랫동안 있던 거 요즘에 없죠. 전부 다 스피드메이트는 이런 걸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런 거는 요즘에 트렌드거든요. 그럼 그 가맹점 사장님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단골로 계속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탈 것인가. 변화에 대부분 타고 있죠. 더 이상 동네 슈퍼로 먹고 살 수 없죠. 옛날에 노포매점으로 해서 앞에 노가리나 맥주 한 잔씩 팔고 라면 팔면서 그렇게 근근히 이어왔던 그런 것들 이제는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 편의점이 욕을 많이 먹었지만 무슨 500m 안에 뭐 3, 4개가 있고 욕을 먹었으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해서 2022년에서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점포가 200개 이상 증가했어요. 이 BGF 리테일 CU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CU뿐만 아니라 다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니스톱하고 지금 세븐일레븐 둘이 합쳤죠. 3강이 됐어요 지금. 3강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점포 확장에 지금 전부 다 열을 올리고 있고 그게 뭐 가맹점주에게는 나쁠 수 있지만 전체 편의점 업체의 성장에게는 본적, 본사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막상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놀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큰데 막상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행도 가고 싶었고 새로운 것도 사고 싶었죠.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 거 줄여가지고 아들 딸 거 하나 더 해주고 부모님 거 하나 더 해주고 나랑 부인은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아이폰 신형 살 거 안 사고 지금 제네시스 신형 나오는 거 살 거 포기하고 가전제품 TV 살 거 미루고 그거 다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외식 물가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보시면 패밀리 레스토랑 가려고 해도 무슨 할인 혜택 다 폐지됐습니다. 2023년 1월부로 할인 혜택 다 폐지됐죠. 가격 다 올랐죠. 고기 가격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대체해야겠습니까? 편의점이 편의점에 있는 게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도 도시락 가격 많이 올랐죠. 근데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외식 레스토랑 가는 것보다는 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편의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물가는 지금 계속되죠. 아까 말한 대로 유류세 제한도 없어졌죠. 그다음에 한국전력 요금 실망했다고 한국전력 입장에서 실망했겠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쨌든 올랐죠. 도시가스 요금 오르죠. 다 오르죠. 공과금 다 올라. 물가 다 올라. 그럼 이거 어디서 어디를 가야겠어요. 외식 막상 하려니까 못 가요. 막상 하려니까 외식 가려니까 막상 하려니까 비싸고 여행 막상 가려니까 항공권 값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편의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편의점에 주류도 팔고 도시락도 팔고 간편식품도 팔고 프로모션 상품 다 팔죠. 그러니까 술집 가서 술 한잔하기 안주 하나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5캔짜리 만 원하는 거 3개 주류 할인하는 거 사 먹고 그냥 외식할 바에 도시락 하나 사 먹고 아들, 딸들은 용돈 줄 바에는 간편식품 그냥 해먹고 혼자 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곰양말이라고 곰표, 백양, 말표, 맥주 CU에서 히트 쳤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연세우유 크림빵이 히트를 쳐서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새로운 맛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짜다 어쩌다 말은 많은데 굉장히 히트를 지고 있는 그 노란색 빵이죠. 연세우유 크림빵 다른 맛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트렌드 있는 상품의 어떤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편의점이.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23년도도 계속해서 지금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거. 이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는 사는데 너무 비싼 거를 먹을 수는 없으니 대체제를 찾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대체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까 인근 슈퍼마켓이 편의점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맨날 가던 내가 내 아파트 1층에 있어가지고 맨날 찾던 곳에 사장님은 그대로인데 간판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 먹으면서 3시 3끼를 다 2평염 상품을 먹을 수는 없겠으나 이 4평염 상품으로 꽤 많이 대체할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BGF 리테일이 경기 침체에 굉장히 경기 불안기에 강한 방어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식의 대체제를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볼까요? 네, 주가도 좋아요. 지금 2020년도를 바닥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고 바닥을 지금 3번을 만들었습니다. 쓰리 바닥이죠. 쓰리 바닥을 지금 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해가고 있고 결국 마지막에 이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뚫으면 위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을 뚫으면 25만 원까지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엄청나게 뚫두고 있죠. 20만 원 라인이에요. 여기 매물 소화만 잘 되면 23만 원과 25만 원이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BGF 리테일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강력히 돌파할 시에는 추격 매수에 나서야 하는 지금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BGF 리테일 차트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